말한다면서, 그런 거 보고 있다 탄산 없는 탄산음료, 녹아서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우의 TMI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굿, 좋아요 드라마 촬영하느라 바빠 어제 자기 전에 우리 자니에게 뽀뽀 핸드폰으로 기사 보기 내 기사 말고,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보고 있다 반말한다면서 그런 거 보고 있다 10시 10시 나는 단 한 번도 내 알람 시계를 해본 적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 다시 자더라도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나도 모르겠어,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, 라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 절대 아니야 나 이모티콘 안 써 이모티콘을 만약에 내가 쓴다면 팬분들께 이런 거 있잖아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 내가 입고 온 자켓을 받았다 바로 게시했지 우리 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는 색깔은 노란색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검정을 되게 좋아해 요새는 네이비도 좋아해 요즘은 식단을 안 만들어 먹고 시켜 먹는데 새로운 식단 맛집을 찾는 걸 취미로 삼고 있어 최근에 봤을 때는 INFJ였는데 또 아마 바뀌지 않을까? 잘 모르겠어 난 아마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INTJ, INFJ, INFP 삼겹살 삼겹살 상추, 깻잎 고기 두 점 파 착착착 너무 먹고 싶어 내게 가장 큰 추억이 되는 라면은 너구리 어렸을 때 부모님 맨날 일 나가셨을 때 너구리 쫙 이렇게 있으면 끓여가지고 거기 네모난 거 다시마 다시마 그거를 제일 먼저 먹는 걸 좋아했어 Q. 어떤 음식을 먹지? 어떤 음식을 먹지? 굳이? 굳이? 어떤 음식을 먹지? 굳이? 어떤 음식을 먹지? 밸붕 아닌가? 밸붕 아닌가? 운동 못하기와 식단 못하기? 그러면 식단 못하기 왜냐하면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돼 탄산 없는 탄산음료 녹아서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쉽지 않네 여러분 뭐 이럴 때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난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녹아서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탄산 없는 탄산음료는 절대 못 먹겠어 먹긴 하지만 NO 네 지금까지 이준호의 TMI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